글쎄 엔딩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을 좀 보고 그 뭐야 걔네들을 좀 써먹어야 되는데 잠깐만 걔네 누구야 싸이오닉 암호 하나 정도는 만들어가죠 돈 없다 이제 아크엔젤 써봤는데 나랑은 효율을 잘 모르겠어 돌려 돌려라 돌려놔 파견 매우 어렵답니다 뭐가 이렇게 섞여있어 이들이 저격 맥 지위 어 뭐야 다쳤어? 아 왜 다쳤어 이틀밖에 안남았는데 이틀만 암플리파이어의 자연스러운 엘레트로맥네틱 필드 암플리파이어의 아잇 와 뭐야 이거 멕시코 위원회의 탈대가 결정됐습니다 멕시코 당국이 엑스컴 프로젝트에 대한 믿음이 이 개 이 개 이 개 우리 지원병 좀 데려가려고 했더니 이 개 아니 우리 지원병 좀 데려가려고 했더니 잠시만 이 개 청소장 어 걸룹실 금려고 이게 유명한 골룹실 정인들이 물을 검사할 수 있는 방안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태이오닉 병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단계 이렇게 청소를 위해 수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보고서 가겠는데 이거 11월 가겠는데 11월 가겠는데 인커밍 트랜스미션 클랐다. 멕시코 잘려가지고 에프학점인데 이거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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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근거로 이렇게 점수를 주는 거지 교수님은 교수님이 시험실을 안 읽고 점수를 주는구나 교수님이 시험실을 안 읽고 멕시커맨더 여전히 없겠지 없죠 학점 정전기간 끝났어요 그런 것 같아 멕시코 땜에 이거 뭐야 이제부터 시간이 막 가네요 막 지나가는데 시간이 오케이 작은 거다 골롭실 보낼 병사를 키우라고 시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조그만 거잖아 아 와 개쎄다 장난 아닌데 스카이 레인저 이더리얼 오케이 우리 이제 그 싸이오닉 병사를 좀 키웁시다 녀석이 필요해졌어 테론 아 오다기 위조 오랜만에 한번 가보나요 아 여기 어깨 봐 심플해졌어 아이유 를 한번 빼고요 여기 누구야 페네로펜을 데려가고 맥을 데려가고 아이씨 징그러 지원병 중화기 드록바 이렇게 갑니다 일단은 타이탄 가도 될 것 같은데 한번만 더 아카인젤 써보자 에디서님 리아입니다 어서오세요 튕기신건가 아니 왜 그리고 갑옷이 아니 이걸로 안했었는데 왜 갑옷을 벗겨놨어 누가 난 이렇게 노출이 있는 것보다 좀 리얼한게 좋다고 유전자 변형시켰죠 오다기 위조도 장갑이 왜 이러냐고 아 이거 이제 유전자 변형시켜서 그래요 좀 꽉 끼는 것 같지 않아 나 좀 불편해 보이는데 보기만 해도 굉장히 남자들 눈엔 불편하게 보여 이 갑옷이 편해 보이지 않아 좀 그래도 이거라도 하자 좀 쫄리는 것 같은데 이거 안 쫄리나? 아 맞아 권총 있어 권총 아 이거 이제 생각났다 아이 이제 생각났네 이제 맨날 까먹고 있었는데 권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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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겨 쫄쫄이 갔다고? 피트는 좀 불쌍하다 너무 이렇게 얼굴만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 끼면 간지인데 어쨌든 입자포의 파워를 우리가 실험을 했죠 메달이 다 날라가네 맥으로 하니까 메달이 다 날라가네 뭐 가져가지? 키틴 질 키틴 질 키틴 질 키틴 질 키틴 질 드록바 다 이제 연두색으로 통일이죠 많이 컸다 많이 컸어 아 이거 하나 더 만들걸 왜 이거밖에 없지? 키틴 질을 제일 줘서 그런가? 키틴 질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수류탄? 수류탄 그래 수류탄 갑니다 든든해졌어 두려운 도착 내가 돌아왔다 북한의 영국 spiritually 우리 아이오가 미국의 아이오가 제압하라 뭐 단순하네요 맥이 좀 든든해 보이죠 편안하게 라쿤 7군이 마세요 와우, 이제 연두색으로 통일했어. 클럽 있네 완전히. 어딨어? 크리살리드 나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 분위기가 그래. 여기 숨을 수 있는 거라면 드록 말고. 조. 어? 조가 이렇게 이동거리가 짧았나? 별론데. 왓슨. 끼고. 이더리얼이 있다고 했죠? 다른 애들은 기억이 안 나네? 뭐가 있는지. 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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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투명이죠. 스킨이 모방 피부라서 맞지 않습니다. 록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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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여기 너무 전진. 페넬로페 크루즈는 또 잘 키워야 됩니다. 알았다. 이제 시작하라. 그래서, 새우닉 병사. 아, 옷을 싸이오닉 입힌다는 게. 저걸 입히고 왔네? 깜빡했다. 감사합니다. 화물칸 들어가면 화물 출발해요. 짱 웃기겠다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드록바 이거 탔는데 차 출발하고 아이돌 내게 나오면은 뭐 만화도 아니고 그거 병사 저 옷 잘못 입혔다. 사이온익 쓸래 그랬는데 섹터포드 소리가 들리는데 섹터포드 어? 물질력 있고요. 어떻게 가야 돼 이거 여기까지 가야 되네 그러면은 조 니가 좀 나갈 필요가 있는데 여길 한번 가볼래? 저 털리는 거 아니야? 갔는데? 없군. 어 좋았어 클리어 클리어 더 갈 수 있지? 기다려 고마워 고마워 저기까지는 못 가냐? 룩 박아 그럼 일로 갈 수 있니? 보지마 아아아아 보지말지 왜 봤어 눈이 왜 이렇게 좋아 보지말지 그랬어 크루즈가 정신 붕괴 한번 써보자 백프로네요 어 관지 쩔어 넌 내꺼다 유얼 마아인 어 쏠 수도 있어? 아아 브래드 비트가 그러면은 저 친구를 노릴 거니까 조종이 된 건가? 제가? 79밖에 안되네 라이프님 반갑습니다 리아입니다 어서오세요 죽어쓰 샹 쇼응 쟤 죽이기 아깝다 우리 편 만들었는데 크루즈 니가 쏠 수 있니? 아 다 지금 공격은 힘들구나 이동했기 때메 테론 말고 그러면은 크루즈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앤 못 쏴 못 쏴 런앤건 쏴야돼 드록바는 안되고 하늘루피 달리니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맥 뒤에 숨어요 그래도 되구요 어차피 정신조정을 해놓은 상태라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네 세뇌 시켰어요 세뇌.. 세뇌는 이게 쏘는게 세뇌고 우리가 하는건 세뇌 그 배웠습니다 세뇌를 그래 세뇌도 많이 쓰는 단어로서 헷갈릴 수 있겠다 왓슨 들어가면은 아우 안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바랄걸 바랬어야지 내가 잘못한거다 미안하다 너네는 잘못한거 없다 시작부터 이더리얼이야 아 저장 한번만 하죠 어 저장 한번도 안했네 멕시코가 좀전에 탈주했죠 같이 하기 싫다고 우리조에서 과제하기 싫다고 나갔습니다 갈테면 가라그래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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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경계로 발라야겠는데 여기 야 여긴 못숩네 여기가 좋겠네 정신조정의 냄새가 난다 정신조정의 냄새가 난다 저기냐 자리 한번 잘잡으면 끝난다 태론 누나 왔어 머리 프로님 박았습니다 어서오세요 드록바 어? 올라갈 수 있어 하지만 올라가보자 소용이 없군 차라리 여기 숨는게 더 안전하겠어 차 터질 것 같아 아니아니 이미 터진 차라서 안그래요 그런 말 하면 터지더라 터트리지 마세요 터트리지 마세요 너는 이번 턴에는 돌진으로 엮어 아 시야가 안나와 시야가 나오는데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시야가 나와야지 아 쌓여니까 못 잊고 올걸 이더리라 숨었나봐 뭔 소리야 쟤가 왜 숨어 멍청아 나오셨네 직접 아니 왜 쟤는 걸리고 이더리얼 안 걸려? 이더리얼은 저거 면역인가? 개쩌네? 어이씨 개쩌네? 엄청 아프네 터론 시야가 안되잖아 아 터론 때문에 쟤네가 절로 왔나보다 날라가서 그냥 키네틱 스트라이크로 머리를 날려버려? 드록바 파쇠로켓 충분하지 충분하지 다 부숴버려 우주선 터지는거 아냐? 되게 귀엽지 않아요? 보이네 아니 근데 저거잖아 이더리얼은 안 걸리네 하하 이더리얼이 걸려야지 키네틱으로 여기까지 파란색이 안 뜰 것 같은데 거리가 안 뜰 것 같애 키네틱이 사정거리가 얼마나 돼? 조금 떨어지긴 하네 한 두 칸 두 칸 두 칸 여기서 두 칸 근접이죠 여기까지는 와야될걸? 그래도 한 칸? 어 안되는데 두 칸이어야 될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젠장 괜히 왔어 쟤들 로봇인가? 로봇으로 들어가나? 그걸 모르겠네 이걸 한번 써볼까 이거는 데미지가 별로 않더라고 세븐 쏘더니 망했습니다 어서오세요 아니 차라리 멀리서 수류탄 쏠걸 100%긴 하네 피... 피했어? 아니죠? 어 11이네 어이 깜짝이야 설마 피했나 했다 회수부터 하고 시끄러워서 안되겠어 99% 아 왜 99야? 더럽게 100이 아니고 100을 줘 더러운 놈들아 100을 주면 되잖아 런앤건으로 케인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왔으니 쏴도 괜찮구요 뭐 다 괜찮습니다 숨을 데가 없어서 여기도 상당히 불안한데 여기서 여기서 쏘는게 날 것 같은데 그래 아 근데 옆에서 맞을 것 같단 말야 빈 공간이 없어 불안한데 여기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불안한데 어 잡았다 오케이 근데 불안한거는 내가 말한 불안한거는 저 공격이 불안한게 아니라 방어가 불안해 저 왼쪽에 애들이 너무 왼쪽에 있어서 공격이 불안해 설마 어 불안했어 불안했어 얘네가 지금 저기있다 이거죠 나는 그럼 여기서 경계를 때리고 있으면 점마들이 움직일 때 경계 조가 조가 잘해야돼 위치가 중요합니다 먼저 여기를 선점해서 다음 공격을 유리하게 만드느냐 여기가 났겠지 오메? 오메? 유전자 변형시켰더니 막 날라낸기는데 경계 오메 오메 안 맞았어 인마 돌돈이 방한템이다 어서오세요 걸렸어 넌 걸렸어 오케이 지휘관 지휘관이죠 저거부터 잡아야겠다 뭐하는거야 넌 걸렸어 족밥아 일루와 일루간다 조종해버릴까 조종해버릴까 삼십사 아 얘는 높네 방어 1위 총이 났네 야 야이 멍충아 아이 멍충아 아이 멍충아 아이 멍충아 아아 멍충아 너 지금 어떡하니 아 와야되잖아 그럼 내가 아이 여튼 이거 미묘한가 이거 직접 나가야돼 여기까지 가면은 쟤한테 위험하잖아 큰일 났네 죽일라면 일루가야되는데 저 기계한테 나 좀 지나갈게 지나갈게 미안하다 일루가 자 일루와자 돼 딱 돼 죽었어 임마 하아 쟤 왜이렇게 회피를 잘해 빡치게 아니 82%가 안맞으면 어떡하라고 내가 뭐 어떡하라는 거야 어떡하라는 거야 어떡하라는 거야 역시 화력 덕후지 우린 다 죽여버려 조져버려 화력 덕후야 우리 어 진급이다 진급이다 키네틱 스트라이크 쓸 수 있네 너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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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버리자 10 12 얼굴을 마주하면서 너가 여기서 여기서 쏘는게 낫겠다 어우야 모라빵인데 토톤이 망하십니다 어서오세요 뭐야 이렇게 간단해 야 너무 쉽네 이제 게임 다 잡는데 다 잡아 엔피 엔피 쓰면요 엔피를 내가 쓴게 있나 엔피로 쓴거 없네 키네틱 스트라이크 말씀하시나 바이오슈크 끝을 보셨군요 바이오슈크 끝을 보셨군요 야 이제 대령으로 다 채운다 소령이네요 생존의지 찍을 필요 없군 바이오슈크 나도 깨고 싶다 뭐 이제 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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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너로페 크루즈만 이거 뭐야? TC폰? TC폰이야? 티스 아이폰이야? 이거 처음 보는 별명인데 미국에선 저런 별명이 있나보지 여전히 이게 없어 이거를 키워야되나? 이거 누가 써요? 음... 어렵군 좀 전에 뭐 못보신 분들도 있지만 멕시코가 또 탈퇴했습니다 내가 구하러 안갔다고 삐져가지고 우리 조별학습에서 나갔어 이제 뭐 알아서 해야되요 우리끼리 4명 남았습니다 내 사기옥가 싸요닉 감옥 만들었습니다 어? 감옥 만들었는데? 옷을 안입혀서 그런가? 어딨어 어딨어 왼쪽으로 기설림망하세입니다 어서오세요 아 이제 되는구나 오우야 간짓 쩔어 도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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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운원은 이 사령관은 이 사령관은 이 사령관과 이 사령관과 이 사령관은 바로 시작해 시작해 음... 얘 근데 스페인사람네 그럼 이제 가볼까 어? 어? 이게 마지막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아마 지금 이후로는 큰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 이더리얼 장치가 작동되면 진행중인 모든 항목이 중지됩니다 현재 진행중인 연구나 주주실 프로젝트 역시 완료되지 않고요 의무실에 있는 부상당한 병사 역시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저장을 일단 하겠다 무서우니까 저장이 제일 중요하지 저장 그럼 이제 한번 둘러봐야 되잖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다 해놔야겠네 주주실도 그렇고 여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야 키틴질 키틴질 하나 더 만들기로 했지 우리 키틴질 일단 하나 더 만들고 어딨어 또 스코프는 충분하고요 주주실은 없어 없어 괜찮아 여기까지 왔으면 다 된거야 여기 이거 없어 여태까지 쓰지도 않았잖아 됐어 됐어 임마 눌러 남자답게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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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 열어카오